부활 제 3주간 수요일 오늘은 부활 제 3주간 수요일입니다. 입당송 바치시겠습니다. 저의 입은 당신 찬양으로 가득 찬 나이다. 온종일 당신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당신께 노래할 때 제 입술에 기쁨이 넘치리이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지향으로 생미사지향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간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료인들 그리고 질병관리청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 되살림 후원의원 잔비하은인 다불사이버 성당 교우분들 김희경 임피제니아 윤강준베드로 즉이선 안나 김선자 유스티나 장선영님이 머리가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연미사지향으로 되살림 후원의원이셨던 김진수 안예스 안상희 이사학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곽선레 발바라 이성우 아길로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끈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이 가족들을 인자로이 굽어부시어 믿음의 은총을 주셨으니 저희가 성자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원한 유산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Group 는 규혜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 든 여자든 때마다 Abigail 감옥을 넘겼다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울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왔다. 그리하여 그 고울에 큰 기쁨이 넘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협을.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바다를 바꾸어 마른 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요한이 전한 고륵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시는 분이 오늘 아주 놀라운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사랑한다는 말을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사랑 고백으로 여러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저를 강렬하게 사로잡은 어떤 생각 하나 떠오른 생각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남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두 번째 태어남은 분명히 내가 알 수 있겠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한 존재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음을 두 번째에는 기억할 수 있겠다는 그 사실을 굉장히 설렜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설레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렴풋이 느껴지는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애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을 정말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배고픔 목마름에서 헤매지 말고 생명이신 그분께 다가가는 것 그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 자비와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과연 사랑을 받아도 되는 존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신부님과 황신부님과 방송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한 교부 성예루니무가 자신의 죽음에 앞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하느님 저는 당신께 성경을 번역해 바쳤지만 당신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께 선교적 삶을 드렸지만 당신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께 사제의 삶을 봉헌했지만 당신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께 기도를 드렸지만 당신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게 다른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도록 너의 죄를 다오.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분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잊지 말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기쁘게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찬의 전례입니다. 오늘이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이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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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거룩한 파스카 신비로 저희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제사가 저희에게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바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믿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나이다 주님의 죽음으로서 저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서 모든 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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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봉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웃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천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여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을 초대받은 이는 복대로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부활하시어 우리를 비추셨네 당신 피로 우리를 송량하셨네 알렐루야 신령 성체의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셔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당신께 의지하여 당신께 의지하여 내가 삽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삽니다 주님 십자가 그 고통 생각하면 무거운 짐 다시 찝니다 언젠가 등에 침 내려놓고 당신 품 안에 쉬게 하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내게 오시여 위로 주시는 당신이 계시기에 내가 삽니다 주님 내가 삽니다 주님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들 오직 하나의 의미 있다면 그것은 당신께로 가는 길 십자가 사랑 깨닫는 길 골고타 그 언턱을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당신을 배우려고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주님 내가 갑니다 주님 골고타 그 언턱을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당신을 배우려고 내가 갑니다 주님 내가 갑니다 주님 내가 갑니다 주님 내가 갑니다.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를 도우시여 저희가 이 세상에서 충실히 살아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천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필립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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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